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마인드코치 김종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께 소개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이성 문제입니다. 심리학의 꽃은요. 이성입니다. 이성은 제가 상담을 하면 너무 재밌어요. 일단은 누군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재밌고요. 누군가 누군가를 거절해야 되는 거. 제가 한 번씩은 제가 특히 오프라인 출강하는 곳은요. 그래서 기숙학원이나 재수종합반입니다. 그런데 특히 기숙학원이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재종반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학원에서 룰이 있는데 가장 강력하게 여기는 룰이 바로 뭐냐. 이성교제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대화를 하게 되면 이것이 사실로 발각이 되면요. 퇴소당할 정도로 되게 엄청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이성 문제 한 번씩은 퇴소를 당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못해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나중에 그 친구가 나중에 제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감정을 만약 예를 들어서 담임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하면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 퇴소하자. 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얘기가 저한테 옵니다. 저는 이제 상담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하는 사람이 그 내담자 여러분이 얘기했던 부분을 내담이라는 얘기하는데 이 내담자의 이야기를 저희가 밝히게 되면요. 이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잘 안 밝힙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이성적인 문제는 저희에게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한 번씩 이런 게 있습니다. 남학생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너무 그 여성을 사랑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면요. 제가 뚫을 수 있는 창의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실수를 할 때 있거든요. 한 달 뒤에 어느 여학생이 와서 저한테 막 짜증을 내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상한 놈이 있는데요. 맨날 저한테 좋다고 이상한 방법을 써요. 막 이런 얘기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때 아차 내가 이런 방법을 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만큼 이상적인 문제 저한테 얘기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생 이 학생이 뭐라 남겨냐면요. 좋아하는 아이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사라지게 해야 하는데 못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솔직히 답변 드리고 싶은 건 못합니다요. 아니 좋아하는 사람의 감정이 가지고 있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고자 한다는 감정을 또 아니고 좋아하는 감정을 없애겠습니다. 그 자체는요. 말이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방해하는 요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재밌게도 잡생각입니다. 이 잡생각이라는 덩어리가 계속 나한테 다가오니까 공부에 방해가 되죠. 그런데 이 공부에 방해된 잡생각 자체를요. 내가 갑자기 야 잡생각 저리가 저리가 한다고 해서 잡생각이 갑자기 그래 알아서 아디오스 하면서 가던가요? 아니죠.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실제 생각도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먼저 잡생각을요. 여러분이 원할 때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은요. 거의 신의 경지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잡생각을 한 번에 버릴 수 있는 사람 매번 한 번에 버릴 수 있고 없앨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무념의 당대까지 간 거의 신의 어떤 경지죠.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자 먼저 잡생각의 원리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먼저 지금 여러분 저를 보시고 계시잖아요. 자 노란색입니다. 색깔 노란색 노란색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맥도날드 표시하시죠. M자 자 노란색 맥도날드 M자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M자를 노란색 맥도날드 그리셨는데 자 지금부터 그 M자가 바로 잡생각입니다. 자 없애보세요. 자 다른 것은 다 생각해도 좋습니다. 없애보세요. 다른 것은 생각해도 좋다니까요. 맥도날드 한번 이미지 없애보세요. 쉽나요? 갑자기 M자가 점점 날아다니기 시작하죠. M자가 더욱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생각의 원리 하나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속으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생각이란 것은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그 생각이 변형되거나 더욱더 커진다. 이겁니다. 실제로 좋아하는 이성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요. 그 감정이 더욱더 증폭이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이란 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숙학원에서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이 여학생이 이 기숙학원에서 얘는 예를 들어서 A반이에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상대 남성이 B반입니다. 일단 같은 반은 아니죠. 자 이 상태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을 좋아하는 마음인데 쉬는 시간에 나가면 이 남학생을 마주칩니다. 마주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그 남학생 생각 때문에 공부가 안된다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쓸게요. 자 이 글자 보이십니까? 뭘로 보이십니까? 어떤 누군가는 13으로 보고 누군가는 B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A를 놓고 C를 놓으면 뭐로 보이십니까? 네 거의 B로 보이죠? 자 그런데 제가 12를 놓고 14를 놓을게요. 그건 뭘로 보이십니까? 13으로 보이시죠? 어떤 거냐? 이 하나의 자체는요. 움직이지 않았으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A와 C가 되어있으면 B로 보이고 12와 14로 놓여있으니 13으로 보인다는 건 실제 우리의 가치관 생각대로 인식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우리 여학생에 상담을 했을 때는요. 남학생이라는 상태가 바로 지금 현재 좋아하다 좋아하다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남성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부정적인 인식인가요? 긍정적인 인식인가요? 네 부정적인 인식이에요. 어떤 부정? 바로 내 학습을 방해하는 학습 방해 요인으로 스스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공부가 잘 돼요? 아니면 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을 잊고자 하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하고 노력하다 보면 더욱더 그 감정이 폭발해서 나중에 결국 이 좋아하다라는 감정이 결국 어떻게 된다? 스트레스 요인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것은요. 심리학적으로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로 규정하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대상조차 스스로가 학습 방해 요인이라고 스트레스로 규정지으면 그 남성의 상대는요.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사람을 봤을 때는 기분이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좋아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좋아진다라는 것은요. 자, 내가 좋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편하다, 편안하다 라는 감정에 대해서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봤을 때 좀 더 내가 안락하다, 좀 더 흥미롭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다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아, 안 그래도 공부 때는 미처 힘들겠는데 참 너 보니까 참 좋다. 참 너 때문에 내가 공부한다 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본인은요. 어떤 게 됩니까? 학습 방해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의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바로 휴식에 해당하는 엄청난 휴식으로 해당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라? 그 상대를 봤다는 거 그 상대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다가 지칠 때 내 마음에 지칠 때 내가 뭔가 휴식을 필요로 하다 나를 통해서 좀 더 내가 편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상대를 생각하시면 그것이 본인의 나의 동기와 휴식의 안식처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지를 하지 마시고요. 이지를 한다는 건 잘못된 거고요. 지금 현재 헤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좋아한다 했기 때문에 헤어진 건 좀 다릅니다. 좋아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좋아하는 대상은 어떻게 해라? 나의 휴식처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친구는 기숙학원에서 아무래도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 반까지 공부하고 정말 힘들잖아요. 그 힘든 폐쇄적인 공간에서 어느 남학생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는데 제가 쟤 때문에 퇴소 못했어요. 쟤 때문에 진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제가 그 친구 볼 때마다 정말 제가 휴식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뭐죠? 바로 부정이 아닌 긍정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 어떻게 해라? 긍정의 요인으로 해석을 하신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모든 상황은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것도 명심하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파이팅 하시면서 좋아하는 상대 그 좋아하는 그 마음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